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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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을 이렇게 방아지로 떠먹은 거. 아까 저기에도 우물 비슷한 거 하나 있던데? 지붕 밑에. 지붕 밑이 어둡다. 여기 우물 아니에요. 여기 샘물이야. 그래요? 이건 샘물이야, 샘물. 근데 잠깐만. 물, 돌, 나무 다 있잖아. 물, 돌, 나무. 그니까. 우물이라고 되잖아요? 지붕 밑이 어둡다. 지붕 밑이 어둡잖아. 어둡 거 아니야, 이 정도? 지붕 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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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밑이 어둡다. 방금 하이라이트 나왔다. 스파이 아니야. 진짜 멋있다, 너. 힌트 내가 다 가지고 있을게. 이건 스파이 아니니까, 저 들고 있을게. 아니, 그 라인 아름이니까. 이거 들고 있을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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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혀봐요. 아니, 사실. 삐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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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빙.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갈래? 두 팀으로 나누게 나갈거야. 두 팀으로 나갑시다. 나랑, 호병이랑, 남준이랑, 두쪽 가자. 오케이, 그럼 나오세요. 나랑, 호병이랑, 남준이랑, 두쪽 가자. 오케이, 그럼 나오세요. 정국이까지 해가지고. 왜, 뭐가 늦어져요? 왜, 이 묘한 기운이 뭐야? 아니, 왜, 이. 아니, 이. 3명만 딱 팁을 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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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럼 이거, 이거. 이거 들고 가. 이거 하나 들고 있어. 믿음에 찍혀. 태용이 못 죽였어. 아, 그래? 아니, 아니, 잠시만. 지민이랑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3명이서 가요. 그럼 가자. 가자. 내가 관악하고 싶은데. 너 관악하고 싶은데. 너 관악하고 싶은데. 그럼 관악하고 싶은데. 관악하고 싶은데. 관악하고 싶은데. 아니, 나. 관악하고 싶은데. 그냥 딱 뒤지고 바로 나와서. 아쉬워서 그런 건데. 아,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아,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가자. 너 가. 아니, 형 가야. 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본데. 어, 그럼 가자.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어, 빨리 가자. 야, 지민이, 지민이 팔짱 껴. 지민이 팔짱 껴. 야, 가기 전에. 어, 어, 어. 이런 데 있네. 그러니까 되게 뜨거운 데 있네. 하늘을 보면 있어? 하늘을 보면 있어? 아, 웃겼다. 야, 여기 뭐 또 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늘을 보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 아니, 근데 여기서 손이 닿는 뭐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늘을 봤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없는데? 거기. 몰라, 몰라. 자, 태훈이 어디 왔냐? 어? 얘 맞다니까, 형아. 뭐 있네? 어?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넌? 저기, 저거. 너희 차 씨. 여기 주면은 인정할게. 그거를 못 놓겠다? 넌 도둑인 거야.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 바닥에 내려놔 봐. 관지로 있네. 어? 왜 손에 이걸 차고 있지? 오케이, 멤버들의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 너 아닌 거 확실해? 응,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나는 뭐 할 게 없어. 근데 너 맞지? 너 아니라니까. 어? 나인 거 같아? 다시 줍네? 나한테 넘겨. 싫어, 임마. 난 손에 항상 없어, 써가지고. 오케이. 네. 야,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 근처와 쉴 수 있는 곳 근처? 여기 근처에서 찾는 거야? 여기, 여기잖아. 물 근처에 쉬는데 여기잖아. 근데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 뭐 찾았어? 저 아까 그거. 하늘. 어, 하늘을 봐라. 일단 태양이 어디 있는데? 태양이 저기 있어요. 뭐 찾았어요? 이름궁합. 이름궁합이라고 뭐 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랑 궁합 같은 거야? 이름이랑 궁합 같은 거야? 왜, 왜? 이름궁합을 보여 드려. 이름궁합을 보여 드려. 진영 어디가 아닌데? 잠깐만. 나 진영한테 갔다 올게. 진영 왜 안 돼? 이 형 뭐 하고 있어. 이 자식! 아이고, 힘들어. 팔. 어? 비인님, 왜 저 농락하세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방이 여러 개이다. 알람. 방이 여러 개이다. 여기 있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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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찾기가 힘들어. 내가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여기다. 내가 이거 안 봤나? 긴... 긴가민가? 민가? 민? 민윤기? 민윤기? 민윤기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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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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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뭐야? 여기 내가 찾았어. 찾았어요? 다? 어? 진영. 눈이다, 눈. 뭐야? 뭐야? 남색깔을 찾아야 해. 흠. 흠. 아이고, 까먹어. 야옹. 야. 야. 민간은 내가 찾은 게 다인 것 같은데? 호랑인가? 어? 와야옹. 어? 아이고, 까먹어. 야옹. 왜 이렇게 오지? 이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 진짜? 네. 야. 야, 정국아. 나 잡혔다. 게임. 오목으로 하실까요? 아... 나의 오목 실력을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가. 아... 이기는 뭐 이기면 또 흰트 준다고 하던데? 성공하시겠어요? 네? 성공해야죠. 알겠습니다. 갑니다.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방법이 딱 있어요. 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격할 틈을 주지 말자. 애초에 다 막아버리자. 왜 이렇게 한번 마음을 흔들어줘야지? 어이. 잘 지내요? 어, 지금 잡혔어. 그놈 죽여주시오. 완전 그 마을에서 약탈이 나는 그런 놈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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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르장머리 없는 저거. 내 눈지 안에. 야, 진짜 집중하게 조용히 해봐. 내 꼬뚜링이야. 잘 못하시네요. 여기 삼삼인가? 뭐, 다. 아, 삼삼. 끝났네. 아, 정말 이 오목은 안내가 안돼요. 근데 오목은 제 쪽이고, 형. 빨리 이쪽으로 나와봐요. 내가 중요한 사진을 알려줄게요. 오케이, 지금 기다려봐. 이거 보다. 힌트 알려준대요. 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이은 뭐예요? 중. 중? 중이 뭐예요, 중? 상, 가운데? 중. 중, 호랑이. 범? 아니, 뭐. 범? 중범. 아니, 잡히면 힌트 줘요? 나도 잡힐까? 야, 삿도 사라졌어. 우리가 찾다가. 네? 삿도 사라졌어. 아니, 진영도 없어졌다니까? 셋이 나랑 윤경이랑. 그래서 나 진영 찾으러 뛰어났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네, 이게 진짜 형한테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형 범인이야. 왜? 고등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눈등 손 봐봐. 계속 들고 있어. 회초리. 그런데? 나 소름돋아. 지금 소름돋아. 보여줄까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하늘을 보면 뭐가 있대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실 있는데 보여줘. 봐, 이거 보여주는 건 형 아니야. 봐, 나 형. 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 이놈. 세모는 호랑이. 어? 형, 아까 이응식 뮤이 있었잖아요. 어. 세모가 뮤. 세모가, 그러니까 세모가 호랑이. 아, 세모가 호랑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공유하면 안 돼. 저 perde야 끈las. 네 명입니다. 제대로 지げ canvas 예쁜 chill인가. 여러분. 이 이상한 아이년이 볼수 있어. 지금 그만áis 생각이 얹지 않고 제일 比과가, 이 길 이oint 대략으로 온 깊을 준비했다. 나한테 그래 진짜 나한테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왜 열려있어? 정국이 여기로 오지 않았나? 정국이 여기로 오지 않았나? 정국이 여기로 오지 않았나? 정국이 여기로 오지 않았나? 한국에 다니면 되는 거야? 한국에 다니면 됩니다 카메라와 눈 싸움 30초 카메라와 눈 싸움 30초요? 네 준비되었었나요? 네 준비 시작! 스포츠 카메라 감독님이 눈을 감으시니까 나도 감고 싶어 지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10초 지났고요 아까 지금 감으... 감... 안 감으세요 지금 감... 안 감... 안 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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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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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 탈출 성공 제가 이렇게 슬프게 게임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게임해야겠어요? 네 그럼 빨리 들으세요, 이거 가게, 저도 알았어, 알았어 도둑의 직업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다 네, 신분이 높은 것이라는... 하... 야, 봐봐 봐봐, 뭐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쟤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고... 아이고, 울으려고 해, 오빠 어? 아이고, 울으려고 해 아이고, 아이고 15초 안에 7단 탑 쌓기입니다 석탑 쌓기 15초입니다 잠깐만요, 시작기 화면이죠? 네 혹시 이거 지금 손 대면 안 되죠? 네 잠깐만요 준비 15초 준비, 시작! 아, 이거... 8... 7... 6... 5... 4... 3... 이게 된다고? 2... 성공 이게 되네? 나 솔직히 이게 실패할 줄 알았어요 이게 궁금해요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는... 그게 궁금하세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윤기 형하고 진영 밖에 없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드렸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는... 정국 씨는 붓을 들고 있었고요 그럼 일단 저는 아니네요 그럼 나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되게 지금 비웃으시는데 정국 씨는 붓을 손에 있었고요 정국이, 남준이 형, 윤기 형, 석진 형 호석이 형 없었어요 태영 씨도 있었고요 있었고요 호석이 형만 없었어요 오케이 호석이 형 호석이 형 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름이 뭔지 알아봤어 중이잖아 중이야 왜냐면 상 중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는데 아니, 상이랑 하드 핸드가 당연히 중이지 그리고 야, 이거... 아, 미안 아, 그럼 왜 네모를 알아볼까 왜 내가 세모 알았거든 호랑이야 범이야 범 그러면 아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어 그 세모랑 한 글자로 맞춰보면 호랑이는 범 중범 중범 중범죄 중범죄 아 진하 진하 음성은 이방에게 갑니다 어? 호명, 호명, 호명 남준이 부른다 야, 야, 태영아 너 너 일기 잠깐만 주면 안 돼? 따라와 펜이 있어요 혹시? 근데 조선시대에 펜을 안 써서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 펜 한 번만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 아니에요? 좀 정정당당하게 할까요? 잠시만 나 처음 왔어요, 처음 나도 처음이거든 와, 이런 게 열렸는데 우와 우와 야, 나 진짜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진짜 나 이런 거 나 마네킹 싫어하잖아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 어? 중범죄 경범죄, 중범죄 중범죄 잠깐만 중범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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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모가 중이고 범, 호랑이 범 범 아니, 동그라미가 중 세모가 범 중범죄 그러니까 여기 세명 잠깐만 세명, 세명이야 범이 세명이야 세명이야 세명, 세명, 세명이야 범이 세명이야 세명이야 아, 안돼 와, 이거 소름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우와 우와 우와, 진짜 형 형, 형, 형 나 지금 한 대 때려 맞았어 형 우와, 진짜 뭐 우와, 소름 돋아 우와 남주한테 이야기해야 돼 남주 형을 만나야 돼 사또 만나야 돼 사또 만나야 돼 우와, 근데 형 형 뭐야, 형 형 형 형 형 좀 똑똑한데 사또 세명이 남주이 이 얘기를 남주이 형이라면 이 게임파 답 없다 왜 사또 일단 난 남색을 찾아야지 남색을 찾아야 돼 남색이 없어 아, 진짜 남색 진짜 안 보인다 남색이 없어 남색이 없어 남색이 없어 남색이 없어 남색을 찾아보란 말이야 아, 진짜 남색이 없어 남색이 없어 남색 가위에 대해 너의 힘이 필요할 때다 뭐야, 뭔 소리야 빨리 장착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 됐어?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정국아, 목도 한번 태울까요? 등은 뭐가 없어요. 지붕 위에 한번 보자. 가자. 뭐가 없어요? 사람 잘한다. 뭐야? 뭔데 저기 찾았어요. 뭐야?